오늘 피플트리 첫 번째 투마시 학교에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. 저희 피플트리가 만들어진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. 저희 피플트리는 우리가 정말 봉유해야 하는 가치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들 우리 주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다루는 언론입니다. 참된 언론인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. 그런 목적을 여러 후원인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기자단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나올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 그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끔 여러분의 질책과 또 관심 강구하겠습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역할 스스로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겠습니다. 제가 대신해서 대표인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